남이 나한테 준 피해는 우리가 되게 민감한데요 내가 남한테 준 피해는 사실 내가 느끼는 게 아니니까 둔하거든요 내가 이제 좀 당해봐야 상대방도 그랬겠구나 하고요 상대방 처지를 또 내가 상대방 처지가 돼봐야 상대방이 어떤 화면인가가 확 입체적으로 와닿죠 그전에는요 실감 안 나요 그렇죠 저도 어머니가 암 걸리셔서 병원에 출입을 해보니까 나중에 병원 나오는 드라마도 못 보겠더라고요 한동안 너무 역지사지가 돼버려서 그전에는 무덤덤하게 봤거든요 뭐 병원 생활이라고 별건가 겪고 보는 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 한번 대보고 나면 공부 팍팍 늡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을 저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를 제가 좋아하고요 남들한테도 되게 권하는 게요 이런 거 좀 봐야 다양한 사람 입장이 돼봐요 미리 간접적으로 연습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미리 보살도 하려면 소설도 좋고요 뭐든지 보시면서 다양한 사람의 입장 대목이 연습 꾸준히 하시는 게 보살도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진짜 내가 겪은 것처럼 한번 그 상황을 겪어보는 거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도 보살도에 큰 도움됩니다 보살도에 큰 도움됩니다 보살도에 큰 도움됩니다 보살도에 큰 도움됩니다